오늘의 시그널은 바이오 다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효율적인 롤모델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3대 장이 플랫폼 기술을 수출하는 신약 개발이 아니라요. 물론 HLB가 신약 개발에서 또 엄청난 일을 벌일 수도 있는데 그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 효율적인 부분은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치료잖아요. HLB도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이라는 것으로 간암을 치료하는 부분이고 저 지금 플랫폼 기술 수출 3대 장들도 결국에는 뭔가를 치료하려는 어떤 치료제의 성능을 높이는 지금 백업 도구 같은 형식이죠. 백업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또 뭐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아요. 계속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지금 2차전지 때도 로봇도 맨날 그랬죠. 2차전지 밸류체인 중요도 높은 걸로 가다가 이제 나중에 자전거 폐배터리까지 갔잖아요. 엄청나게 커지면. 그렇죠? 그런데 로봇은 뭐예요? 레인보우 로봇틱스나 저 두사로봇틱스 가면 뭐예요? 감속기가 가는 거 아닙니까? SPG랑 SBB테크가.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지금 비슷하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치료 시장이 강력하게 갔으니 한 번 그러면 진단 시장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논리에 찾아보는 거죠. 그럼 그 진단 시장 중에서도 코로나 때 엄청나게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업체 중에 두각을 나타냈던 그럼 시젠이 가겠느냐?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코로나가 다시 불겠느냐? 지금 바이오다인이라는 오늘 가져온 이 지금 업체는 시젠과는 진단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얘는 암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암이든 치매든 거기에 그 치료제를 개발하는 부분에 어떤 보탬이 되는 도구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주로 있는데 어쨌든 암과 치매 두 개의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이 두 개의 타겟을 가지고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암 쪽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고 ADC 기술을 이용한 차세태 항암제가 그리고 치매 쪽에서도 아까 전에 BBB 셔틀을 이용해가지고 뇌 쪽으로 접근하려는 기술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면서 치매 쪽으로도 치매 치료제에도 지금 계속해서 효능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과들이 그렇게 된다면 암에 대한 진단과 치매에 대한 진단 분야도 커지겠죠. 그렇죠?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진단이 주력입니다. LBC 검사라고 이 지금 탈락 세포를 채취해서 용역에 보존했다가 전용 장비를 이용해서 슬라이드에 분포를 해가지고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 이상 유무를 진단합니다. 우리 어디 뭐 영상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연구원들이 막 슬라이드에 넣고 현미경을 보는 거. 그래서 2019년에 글로벌 제약사랑 LBC 제품 독점 판매 계약을 맺었는데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뭐 알테오지네라 레고 캔바이어도 뭐 그렇잖아요. 나중에 10년 뒤에나 이걸 밝힌다. 근데 기사에선 다 추측하고 있죠. 이 회사 같다. 근데 이거는 비밀 유지 협약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15년 이상 장기 계약을 장비를 매출 로열티를 수취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15년 이상을 이렇게 독점 계약을 해줄 정도면 규모가 작은 조그만 기업은 아니겠으니 어떤 기업이라고 대기업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 저기 확률이 높은 것이고요. 여기에 15년 이상 장기 계약을 했는데 진단키트 공급 독점권이 부여된 계약이었습니다. 2019년에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LBC 검사는 자궁경부암에 가장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 바이오다인의 주력인데 이 지금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폐암이나 이누두암 호흡기 쪽 암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진단검사 쪽에서 지금 성과가 있고 이미 2019년에 굉장히 대기업으로 추정되는 외국 회사랑 독점 계약을 했다. 그리고 우연이 아니겠죠. 공장을 증설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그건 큰 회사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암의 치료 쪽에서 강하게 갔기 때문에 진단 쪽이 갈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암 진단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 바이오다인인데요. 간단하게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9월에 한 번 2021년 4월에 고점을 뚫려고 시도를 했다가 눌렸습니다. 그리고 재도전을 하고 있죠. 한 번 뚫어놨기 때문에 약간 헐거워져 있습니다. 이 벽이.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돌파될 때는 저번 9월달보다는 수월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바이오 쪽에 수납매가 돌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기세를 탄다면 8만 원, 9만 원까지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바이오다인 지난 9월에 고점을 돌파했었는데요. 이번에 좋은 흐름이 이어지면서 8만 원, 9만 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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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